오늘의 투자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전략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주말부터 시작된 미국 증시의 반등랠리가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상승랠리가 좀 이어졌다라는 점이 경험상으로 지금의 어떤 위험사선 선호 심리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기본 시나리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는 쪽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이 물론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정책들이 다소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의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들이 또 공화당이 다소당이 되면서 좀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의 어떤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지금의 어떤 증시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사실 가상화폐 시장 쪽이 유동성 위기가 있으면서 변동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되긴 했습니다만 대형주 중심으로의 어떤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오래된 악재는 좀 둔감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은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연준의 어떤 긴축이 좀 당분간 좀 오래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 11일에 미국 10월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2주 전만 하더라도 8.1, 그러니까 헤드라인상의 CPI가 8.1에서 8.0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7.9까지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도 미 연준의 긴축 우려를 다소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오래된 악재는 둔감해지고 작은 호재에도 좀 민감해지는 그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환율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1,400선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좀 달러와의 강세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니까 예를 들어서 10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는 쇼크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어떤 달러와 강세가 좀 진정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좀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낙폭이 확대되면서 1,400원대를 하회하고 1,380원대까지 좀 하락한 상황이고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 역위 환율에서 10원 가까이 원달러 환율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어떤 추가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와 강세가 진정되는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어떤 상승세가 좀 제한되고 또 연준이 12월부터 어떤 긴축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달러와 대비, 이전에는 달러와 대비 유로화라든가 파운드와의 약세 압력이 상당히 심화됐었는데 최근에는 20위 같은 경우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나가면서 미 연준의 어떤 긴축 속도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감세 정책과 같은 어떤 정책상의 혼란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높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스넥 총리의 어떤 일관된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파운드와도 약세 압력이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미아나의 어떤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원달러 반율의 하락에 좀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역시 원달러 반율의 하락, 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국내 증시도 박스권 상단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금일 역시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랑,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